네, 자 이번에는 우리 선생님들과 하반기 제가 보통 하반기라고 하는 건 전체 11개월 중에 7월, 8월, 9월, 10월, 11월 이 넉 다섯 달, 이 다섯 달을 우리가 하반기라고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전반기, 후반기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7, 8, 9, 10, 11월은 학원가에서 문항을 중심으로 수업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그 커리큘럼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전년도에 응시 경험이 있는 분들도 하반기에 뭔가 다시 한번 시작해봐야겠다 하고 이제 어떤 마음을 다지는 경우도 많고 또 대학에서 교생습이라든지 학사 일정을 하느라 그동안 좀 정신없이 살다가도 그래도 여름방학 동안에는 내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또 하반기에 7월 달부터 시작하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가치를 본다면 주로 이제 학원에서는 하반기에 스타트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우리가 상반기는 사실은 하반기와는 성격이 다르게 하반기에 어떤 커리큘럼을 소화해내기 위한 본인의 내공을 쌓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아예 경시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는 않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설명회는 바로 그 상반기에 어느 정도 내공을 쌓았는데 아직 완벽하진 않아 그리고 내가 상반기에 쌓았던 내공은 주로 어떤 서적이라든지 논의라는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데 급급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현장에서 정말 시험을 잘 볼 수 있을까라는 이 궁금증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회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이런 커리큘럼이 있어요 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걸 바꾸려고 하고 어떤 걸 신장시키려고 해요 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시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수험 전략 설명회라고 해서 하반기 교육과정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7, 8월 달부터 스타트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신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뭔가 실전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아래 단계 그래서 뭐 보통 7, 8월 달에 문제풀이반 또는 기출문제분석반 이런 식의 타이틀을 많이 깔아놓죠 그렇지만 저는 주로 이제 7, 8월 달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론과 실제반이라고 명칭을 붙여놨어요 이론과 실제반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원적이라는 거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6개월 동안 배워왔던 것을 좀 정리하고 좀 뽑아놓고 뭐 이런 느낌이라면 실제반이라고 하는 것은 또 그것을 실제 시뮬레이션 이때 시뮬레이션은 뭐 형성평가다 뭐다 이런 허울뿐이 없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기출사와 똑같은 동형성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단순히 내용만을 공부했을 때에 비해서 실제로 사례라든지 분석자료를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얘를 그냥 마구잡을 수라는 게 아니라 작성방법이라는 걸 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써서 점수를 맞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그런 포커스들을 좀 통합식으로 가져가겠다 자 이런 취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타이틀부터가 이론과 실제반입니다 자 의외로 이론과 실제반의 적합성이 가장 강한 영역이 문식성 일명 의사소통 이론이라고 하는데 화법, 장문, 독서가 그 부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문식성에 해당되는 부분은 얼른얼른 필요한 스키마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한번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제 파노라마식의 공부를 했다면 이제 응집력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파노라마식 공부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을 좀 이해하고 수용하는 거라면 사실은 응집력 있는 공부에서는 파노라마식으로 펼치기보다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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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키워드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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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개념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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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수 있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선 책도 좀 요약되어 있고 깔끔하게 정의된 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치트키집이라 해서 여러분들 이름부터 특이한 치트키라고 써졌네요 죄송합니다 치트키 치트키라고 해서 약간 게임에서 쓰던 용어인데 여러분들의 어떤 중요한 컨텐츠만을 리스트업 해놔가지고 보기 편하게 해놓은 자료책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얼른 정리를 하고 그 정리한 것의 일부 문항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문항들은 기초사를 응용한 걸 수도 있고 수능을 응용한 걸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들의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연습 시범 보이기라고 볼 수 있겠죠 시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범을 보이고 연습을 하면 어디서 많이 보던 수업 설계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미니 모의고사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미니 모의고사는 바로 연습과 시범 보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전의를 하고 강화를 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바로 전형적인 현시적 교수법의 설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매주 토요일 날은 매주 토요일 날입니다 매주 토요일에는 바로 미니 모의고사 왜 미니 모의고사라고 하냐면 제가 예전에는 A형 B형을 다 갖춰서 실전 모의고사가 똑같은 5개월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월에 이제서야 공부를 해야지 하고 나온 사람도 있고 아직 공부가 좀 정리가 안 돼서 미질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막 모의고사를 많이 풀게 한다고 해서 굉장히 성장하느냐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는 최소한 한 12문제를 무작위로 무작위로 출제를 해서 하품호사와 다르게 무작위로 출제를 해서 실제 시험과 똑같은 느낌을 갖되 거기서 난도라든지 느낌은 똑같되 부담을 좀 줄여주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미니 모의고사예요 미니 모의고사는 똑같습니다 실전 모의고사의 반토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걸 매주 보다가 본격적으로 정말 제대로 한번 연습하는 시간을 9월에 갖겠죠 그래서 이제 문식성 쪽은 이렇게 기본적으로 딱 이원책이에요 완벽한 이론과 실제예요 그런데 문법은 안 그래요 문법은 이론 먼저 정리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요 컨텐츠 정리하다 보면 두 달 그냥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법은 컨텐츠를 곧바로 뭐로 수입하는 게 제일 좋다? 그렇죠 문제로 컨텐츠까지 한꺼번에 그러니까 한 문제가 한두 개의 컨텐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문제로 컨텐츠를 가져오다 보니까 기출서가 또 나올 수도 있고요 수능 문제가 우리 임용해서 응용돼서 나올 때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다음에 반복적으로 또 한번 낸다고 해서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론과 실제반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이론과 실제 통합반이라고 봐야 될까요? 약간 이원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문식성과 다르게 문법 쪽은 처음부터 기출사 우리가 이제 2002년부터 2014년, 2023년까지 두 번 세 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서수령에서 객관식으로, 객관식에서 다시 서수령으로 뭐 중간에 논수령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런 모든 문제들의 컨텐츠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셔야 돼요 왜? 또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재탕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탐구식에 아예 시뮬레이션을 풀면서 그렇죠 컨텐츠를 먹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컨텐츠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야지 이것보다는 문제 풀면서 아 이 컨텐츠 이렇게 하니까 재밌네 이렇게 당하네 이렇게 풀면서 접근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오른쪽에 있는 문식성은 좀 사례 중심이라면 여기는 아예 문제 중심의 수업을 진행할 얘기죠 상당히 많은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그래서 모든 자료가 다 프린트로 나갑니다 이제 문제를 기반한 자료들은 공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문서로 나가는 시간은 6월달로 끝이고 7월부터는 모든 출력물이 다 프린트로 나가고 인광생분은 자가 출력을 하셔야 되는데 PDF 파일로는 드리지 않습니다 미리 얘기합니다 자 문학은 어떠냐 문학은 내용이 없어요 뭐 내용 공부할 뭘로 해요 내용 공부를 어차피 이론보다는 분석을 해야 되는데 자 고전 문학은 그래도 핵심 작품론, 갈래론, 문학사 좀 공부 좀 하셔야 됩니다 뭐 작품론이라는 게 말이 좋아 작품론이지 사실 다른 말은 뭐예요 논문이에요 자 반면에 현대문학은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문학교육의 구조적 프레임 우리가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처음부터 주요 작품이 편집된 상황 주요 작품이 편집되어 있고 그 안에서 작성 방법까지 요구되는 상황 네 이런 상황들을 또 낯선 작품 전형적 작품을 편집 지문과 관련돼서 찾는 연습 그러니까 실제로 비중을 놓고 본다면 여기는 뭐 5대 5 여기는 뭐 2대 8 뭐 이렇게 한다면 여기는 그냥 거의 모든 시스템을 다 문학의 어떤 사례들을 가지고 편집된 지문을 가지고 풀어보는 상황을 연습할 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우리가 문법이나 문학적으로 가면은 실제가 조금 더 두드러진 과정이 되는 거고 반면에 문식성은 내용학습을 좀 정리하면서 관련 문제를 푸는 노하우를 좀 터득하는 데 집중을 두는 거고 자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강화 단계나 전위 단계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매주 토요일날 똑같이 시험 보는 상황과 마찬가지로 보게 하는 거고 자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고 모잘라요 그래도 모잘라요 그래서 뭘 만들었냐 바로 관리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제가 이제 관리반을 운영을 하면 처음에 그게 생각했어요 관리반은 강사가 뭔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 아닙니다 관리반을 운영하여서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게 관리를 하는 거야 강사가 뭔가를 알려주는 건 강의로 돼요 그런데 그걸 복습하는지 제대로 풀 수 있는지 또 여러분들이 전공서적이라는 걸 한 번 읽었는지 여러 가지 공부에서 구멍들이 개별적인 공부에서 구멍이 뚫을 때가 많습니다 그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수업을 열심히 하고 적중을 시켜도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적 성패가 다르더라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커버할 수 있을까 관리반은 철저하게 공부를 하게끔 만들려고 만든 반이에요 매주 공부를 안 해오면 내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거예요 뭐 무섭죠 지금 공부 안 해와? 그래서 우선 기본적으로 선생님 선생님 전공서적 한 권 다 좋아 잘됐어 7, 8월 달 다 읽고 가자 대충 많이 있는 문제 알겠습니까? 선생님 제가 문제를 많이 안 풀어봤어요 공부는 했는데 그동안 문제 좋아 좋아 잘됐어 두 달 동안 문제 좀 열심히 풀고 가자 내가 매주 지켜볼 거야 관리반 운영이라는 것은 뭔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그런 거 아니 아니라 철저하게 안 해? 안 해? 안 한다고? 공부를 해야지 하고 태클을 거는 거 아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해야 될 활동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가 바로 동료 간의 평가 활동을 통한 동료 채점을 진행할까 합니다 여기 좀 단어가 좀 작은데 동료 채점을 할 거고 두 번째는 프로젝트반을 좀 운영하려고 그래요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문식성 전공서적, 장문교육론, 독서교육론 이런 책들을 그동안 못 봤으니까 여기 나오는 책들을 꼭 면밀하게 보고 거길 좀 체크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 어 좋아 저쪽 가세요 아 저는요 현대시 작품을 못해요 그래서 현대시 작품에 대한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좀 낯선 작품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과정을 좀 하고 싶어요 오케이 그럼 이리 가세요 자 분반이동이라는 말 들어봤죠? 조별을 제가 딱 세팅해 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목적을 위해서 응집을 하고 그 활동을 충실히 하는가 제가 돌아다니면서 순회 지도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다 구분해 놓고 거기서 본인이 가고 싶고 듣고 싶고 하고 싶은 활동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자 특히 7, 8월 달에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새로 오신 분도 있을 것이다 라고 가정한 겁니다 자 반면 1월부터 6월까지 충실히 해왔던 아주 끈끈한 의리로 뭉친 조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 조들은 또 제가 개별적인 조별에 따라서 어떤 프로젝트나 조언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얼른 분반이동식 수업 한번 하고 있으면 또 우리는 더 할 거야 더 열심히 할 거야 저는 열심히 하려는 분들한테 뭐라도 더 줍니다 열심히 안 하겠다고 하는 걸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정도만 하세요 파이팅 이렇게 하는데 선생님 저는 부족해요 더 해야겠어요 나 미치겠어요 뭐 좀 더 주세요 아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계속해서 드릴 용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지만 갖고 오신다고 한다면 의욕만 갖고 오신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드릴 의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들에게는 제가 또 개별 또 조별 프로젝트를 해서 우리가 또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고 만났다가 다시 헤어지고 그죠? 그래서 이합십산의 어떤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관리반을 운영할 겁니다 한 두 달만 딱 속대발을 빡시게 해보는 거죠 여름 뜨거운 여름날 자 이때 책도 보고 문제도 풀어보면서 감각도 세우고 내가 부족한 적이 무엇인지 반성도 하고 그동안 배웠던 거 정리도 해서 요약도 딱 끝내놓고 자 이 모든 공부가 다 여기서 끝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다음 과정 자 다음 과정 9월 11월을 넘어가는 겁니다 9월 11월을 넘어가면은 9월 11월은 간단해요 그냥 우선 시험 봐요 시험 봅니다 자 시험이 어렵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매주 토요일날 현장실을 좀 기회를 강화할 거예요 그래서 기관제를 하시든 일을 병행하시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학교를 다니시든 대체적으로 현장 와서 보고 싶은데 현장에서 시험을 응시하고 싶은데 현장시가 뭐 한 뭐 평일날 있다 못 온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매주 토요일날 현장시 기회를 강화하기 위해서 현장시 장소를 아예 딱 공연시켜놓고 해설은 또 아 미리 해설을 좀 듣고 싶다 프린트를 배송해드리거든요 온라인 쪽은 배송을 해드리는데 배송지를 먼저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오프라인, 온라인 요구가 다르다 보니까 작년까지 이렇게 만족시키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올해는 얼른 얼른 배송해서 해설 강의도 미리 찍어놔서 빨리 소비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 소비하게 해드리고 또는 현장 와서 제대로 응시를 하고 싶고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그 장소를 제공해드리고 완벽한 브랜디드 러닝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인강과 직강의 분리성이 강한데 철저하게 명단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브랜디드 러닝, 완벽하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콜라보레이션 이 두 가지를 다 갖춰서 매주 또 오신 김에 응심하고 가 에이, 응심하고 하면 좀 힘들잖아? 한 2시 40분에 끝나면 밥 먹고 와서 채점도 하고 상담도 하고 질의도 하고 강사 온 김에 만나고 가는 거죠 그래서 9월, 11월, 10월까지 이렇게 진행하고 또 우리 희소의 자랑, 희소를 대표하는 교육학 선생님분이 제가 알겐 지금 5팀 정도가 계십니다 이분들이 또 감사하게도 그 해에 직접 출제한 문항들을 주셔요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로 1교시, 2교시, 3교시 아침 9시에 시작해서 오후 2시 40분까지 완벽한 동일한 시스템으로 연습할 수 있는 이래서 현장시가 의미가 있는 거죠 교육학 배제된 상태의 전공 방법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교육학부터 전공 A, B까지 완벽하게 동일한 시스템을 한 10번 정도 3개월을 거치면 그 정도면 타성에 젖어요 그래서 학교 현장 간다고 해서 음, 10일에 모의고사군이 하고 보게 됩니다 그렇게 좀 뭔가 자동적으로 타성에 젖게끔 완전히 똑같은 동일한 환경에서 보게 하고요 11월은 아시겠지만 좀 뭔가가 노출되는 시간이에요 제 것도 상대적으로 노출되겠지만 상대편에서 제가 노출을 받는 경우도 있겠죠 이러면 좀 목적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때는 거의 출제적인 마운더리가 일반적인 서적을 좀 뛰어넘을 때가 많습니다 이때는 점수가 별 의미가 없어요 점수가 20점 넘는 30점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는 점수가 좀 의미가 있죠 그래서 채점을 하지 않아요 이때 2회분은 채점을 일정하지 않습니다 채점은 뭘로 합니까? 어차피 이런 게 나오면 초대박 안 나오면 말고 이런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주 은폐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 수강은 10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수강신청이 막힙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수강을 9월, 10월, 11월에 듣고 싶다 무조건 9월 안에 신청하셔야 됩니다 9월이 넘어가면 제 수강은 제가 아무리 돈에 환장한 인간이라고 해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수강신청을 막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는 수강신청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후부터는 상당히 비밀스러운 과정을 제가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 마무리 특강을 시험보기 3일 전에 하거든요 3일 전까지는 저랑 같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보통은 한 일주일 전에 끝내가지고 놀러가고 하는 강사도 있는데 저는 놀러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과 같이 동참하면서 정말 간절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여러분들 현장 가서 응시하고 나올 때까지 저도 같이 동고동당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5개월을 어떻게 보내느냐 저한테는 엄청난 큰 가치를 갖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죠 그래서 하반기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의미가 좀 다분히 있다 그래서 고시월에는 전공서적이나 논의 같은 걸 바탕하지만 11월에는 그러지 않아요 11월에는 사람을 주로 겨냥을 한다 좀 차이가 뭔지 알겠죠? 하지만 분리적으로 나 이것만 못 들어요 여러분들 이때 아니면 신청 불가 미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제발 한 명만 어떻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누가 스파인 줄 알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오픈하지 않는다는 점 명심 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저도 한번 열심히 뛰어볼 생각입니다 가장 큰 변화라면은 역시 7, 8월 두 달 동안에 있을 관리반 운영 정말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뜨거운 여름에 그리고 9, 10, 11월에 있을 어떤 그 역할은 제 역할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8월까지 열심히 했으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신 거예요 9월부터 11월까지는 제 몫입니다 강사 몫이에요 강사의 능력, 강사의 역량, 강사의 정보력 이런 것들이 결정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잘 받아가시고 하던 거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9월, 10월, 11월은 강사 몫이고 8월까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좀 열심히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커요 그때 마지막으로 관리반을 매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리반에서 재미를 톡톡히 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들리는 얘기가 좀 몇 개 있어서 관리반의 시스템을 조금 더 어떻게 타이트하게 가져갈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지식하게 책에서 작년처럼 나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정이 관리반이에요 반면에 교수님이 좀 응용을 하시거나 논의를 끌어내서 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9월, 10월, 11월에 있을 실전 모의고사에서 재미 좀 보실 거고 그 두 가지 성격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홀수에는 좀 재덕을 많이 보시고 짝수에는 열심히 했을 때 여러분들이 효과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 두 마리를 다 한번 잡아보자 그래서 7, 8월 달 관리반, 9월, 10월, 11월에 있을 실전 모의고사 반 이 두 가지를 조금 의미 있게 기억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참여하실 거죠? 이렇게 해서 하반기 설명에 짧게나마 강력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7월부터 다시 뵙도록 하고 여러분들 끝까지 용기 잊지 마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